핑크 캡톡스 리프트백스 핑크 캡톡스 리프트백스 핑크 캡톡스 리프트백스 핑크 캡톡스 리프트백스 리트 마스크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바로 마스크팩 실험 영상인데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챙겨 입고 왔습니다 멋있죠? 오늘 실험할 마스크팩은 이거 핑크 캡톡스 리프트백은 리트 마스크요 첫 번째 실험은 에센스 양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아까 외부 센터는 핑크 캡톡스 리프트 리프트백스 핑크 캡톡스 리프트 리프트 마스크입니다 고보습 에센스 60ml 함류가 괜히 들어있는게 아니네요 드라이기를 이용한 수분 유용한 실험 컨텐츠입니다 이 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으로 팩을 말려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한번 실험해볼게요. 핑크 캣터슬리 맥트 미트마스크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네요. 다른 팩들이 다 마르고도 남을 시간 내내 우리 핑크 캣터슬리프트맥스 니트마스크는 지금 바로 제 얼굴에 붙여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할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핑크 캣터슬리프트맥스 니트마스크는 퍼닝장 시도일, 제니아 로맨스 100년 초 추출물이 들어간 아주 훌륭한 에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한 100번 정도? 두 번 누르면은 취소인데? 아, 그래? 아, 그래? 한 번만 두 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